골칩 제거 요청하셨죠? 네 저희가 한 3가지 정도 여쭤볼건데요 골칩 모양이 공처럼 둔겁니까? 아니면 접시 덮어놓은 것처럼 생겼습니까? 이게 완전 말벌 바로 밑에 있는 것 같아요 크기가 크기가 엄청 일반 중불보다 크고 말벌 바로 밑인데 건물 안에 전구를 꽂으려고 구멍을 팠어요 건물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려고 하다가 지름이 5cm에서 7cm 사이에 구멍 안으로 들어가서 건물 안에서 구멍 난 뒤 근처에 집을 크게 지었는가 봐요 제가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옆이니까 금방 가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클래프 시스템 열풍이 50mm sons 한번들이 저는 컷 스토리 6,000원 사진을 찍어 보세요 날개 맛 살짝 치욱 하면 확 써야 돼요 쓰레기 벽인데 이게 이 구멍으로 불이 나쁜 것 해가지고 못하겠는 기라 어이구 저거 벌 큰 벌이다 그런게 완전 왕벌 바로 밑이라니까 네 왕벌 차이벌 종류네 옷을 입어야 됐다 이거 좀 쓰레기 벽에서 흐흑 일단 뒤로 좀 나가시자 가상에 관한 거 있으세요? 많이 있어갖고 양마치 갖고 좀 힘들 거 같고 아 이거 바로 벌써 냄새 맡았어 냄새를 맡았어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오케이, 그러면 못 나온다 그렇지, 그렇게 나오면 웬만하면 안에 좀 들어가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물 또 조금 더 뒤로 나가면 나오는기라 음... 벌집은 거기에 짓고 응 너무 좋고 안 좋고 조금 더 뒤로 나가면 좀 더 뒤로 나가면 좀 더 뒤로 나가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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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 안 나는데. 앞 10m도 없고. 앞 10m도. 그 밑에 설마 있는 쪽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